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14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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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회개하는 길, 곧 돌이킬 길은 누구에게든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구원 받기에 늦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에 대한 선택권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에서 떠나 살아야 한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더 깊이 절망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만이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능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죄를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귀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탄식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11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으로 그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에스겔은 그들을 깨우쳐서 의의 길로 행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고 에스겔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의의 길을 떠나 제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외쳐야 하는 자의 역할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고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과거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왔던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악한 자리에 있다면 예전에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현재 지은 죄로 인해서 제 가운데 죽는다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 앞에도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온 업적을 생각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올무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이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세리를 바라보는 그 심정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불쓴인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나같이 살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향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은근한 자만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올무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올무에 걸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의인의 넘어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악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14절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약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악인들이 이제까지 죄를 지며 살았더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을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때에 그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 을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여기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너는 죽으리라 하였으나 죄에서 떠나 적극적인 그들의 반응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을 때 너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 말씀입니다.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맞습니다. 세상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법과 을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운명론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누구나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구나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의 전도왕인 안강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오대독자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기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핍박과 구타를 감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와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길 가던 젊은 여자가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자 그곳까지 따라 들어가서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 여자는 물건을 사가지고 아 귀찮으니까 내빼듯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권사님은 그 여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저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다동이라고 말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권사님은 그 여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이 지나고 그 안권사님은 그 여자를 만났던 슈퍼마켓으로 찾아가서 그 여자의 외모를 말하면서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주인이 그 여자네 집이 얼마 전에 상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 집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렸더니 바로 길에서 만난 그 여자분이 놀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그들이 당한 슬픔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또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일곱 명을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역전에서 전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왜 구원 받냐? 십원 받지. 그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끝내는 구둣발로 허벅지를 차서 피멍이 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사님은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건사님은 그 청년이 전도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 때문에 고난 받았구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을 때린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가족 전체를 전도했고 지금은 신학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왕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권사님은 현재까지 7만 명 이상을 전도하여 결신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주한장록위의 권사님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7만 명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지만 천국 가기까지 7명 이상은 전도해서 구원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주의 십자가 아래서 믿음의 경륜과 직분을 앞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다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이웃을 돌이켜 오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기쁨이 정말로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과 같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반드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안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복비로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해진 악인이나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보일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믿고 저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여 바른 길을 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복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하 믿는 믿음만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야라는 명백한 말씀을 마음의 오늘도 새기며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기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에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열두 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정함에 나가는 성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드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성과 성경이천 통독을 통해 말씀해 보기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협의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전도특공대 사역을 통해 영원권에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5월 6일 희년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소서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공동체정훈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주소서 또 28일 토요일날 서울제일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예능대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광고 드리겠습니다. 2교구 임대현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임성환 임신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서명자 권사님께서 80세를 일기로 23일 오후 11시에서 전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고 출발은 교회에서 오후 2시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26일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고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빈손은 건대병원 장례식장 지하 205호실입니다. 또 6교구 김은지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정만 성도님께서 어제 오전 6시 경이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있고요. 교회 출발은 오후 6시에 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26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교회 출발은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빈손은 한양대장의 구호실입니다. 이렇게 공동 기도 제목과 슬픔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연안은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린이 가만히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연안은 고맙습니다.